자 봐봐 일단 문학을 좀 먼저 할 건데 내용 자체를 보면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애들 입장에서는 시험이 그렇게 막 다 풀고 나서 보면 어렵지 않았을 시험일 것 같거든? 다 풀고 나서 보면? 근데 풀 때도 보면 어쨌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6월 평가원 때부터 출제 오도가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쌤이 주어진 방향대로만 공부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뀐 건 없어 똑같이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문학은 결국에는 보기 자체와 선택지 자체에서 기준 자체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그걸로 토대로 문제를 풀어가면 포인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고전시가랑 수피를 먼저 좀 할 건데 먼저 얘기해주면 내용이 좀 쉬운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출제를 풀어가는 패턴 자체를 좀 보자 됐지? 자 봐봐 22번부터 보시고 나는 이걸 원하는 거야 너희가 문제를 풀 때 22번 자체를 먼저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결국에는 22번이 나지문이랑 다지문을 준 거잖아 그러면 22번 다 풀고 19번을 먼저 가야 돼 알겠지? 기준 잡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되니까 핵심은 22번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19번 같이 푸시고 바로 이렇게 알겠지? 이러면 가나다 지문이 다 보이잖아 이렇게 그치? 이것부터 해 그러니까 나한테 기준을 줄 수 있는 문제 자체가 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19번이랑 22번을 먼저 푸시고 알겠죠? 그리고 나서 21번을 푸는 거야 이렇게 20번 그리고 나서 20번 푸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 순서로 가는 게 제일 빠를 거야 시험 볼 때는 됐죠? 오케이? 이렇게 잡고 마지막에 이제 21번이랑 18번 풀면 돼 자 됐지? 오케이? 자 그럼 기준 해볼게 22번부터 잘 봐 나와다는 작가가 경험한 자 밑줄 쳐볼까? 부정적 현실 이게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부정적 현실이 잡혀야 돼 됐지? 자 이거를 무슨 물과 연결시켰어? 자연물 그렇지 됐죠? 다시 자 부정적 현실을 무슨 물로 엮었다? 자연물과 엮었다 됐지? 컵 봐봐 이제 첫 문장이 부정적 현실이니까 억울하게 뭐든 경험이야? UBL 그렇지 이게 밑줄인 거야 그러면 부정적인 건 자 다시 억울하게 유배 갔다 됐지? 그럼 봐라 12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했다지 그럼 이거네? 억울하게 유배 갔어 근데 그 억울성을 여기다 투영시킨다는 얘기잖아 됐지? 그러면 뭐가 분별되지 않아? 12가 분별되지 않다는 기준이야 그래서 자연물에 빗대다 이게 다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는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과 인간사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봐봐 이제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무슨 역 있게 그려냈대 그럼 여기서 이 부정적 현실은 뭐야 뭐를 통찰하지 못해? 그렇지 그런 통찰이 안된다잖아 됐지? 그런 통찰이 안되는 것을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과 인간과의 유사성에 기초했대 그래서 이 자연물을 토대로 접근할 때는 자연물과 관련된 경험과 인간의 유사성 이렇게 보시고 자 선생님이 말했지? 이게 중요해 요거기를 별표 치고 이게 올해 나올 거야 6월 평가원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쉬는 농부와 쉬지 않는 농부를 비교하는 게 포인트였잖아 됐지? 상대와 통해서 그거를 인간사회로 확장하는 게 중요했지 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봐봐 자연물에 대한 뭘 드러냈어? 경험이지 그렇지 이거라니까 자연물에 대한 경험을 누구랑 연결시켜? 인간과 연결시켜 알겠지? 이게 6평 스타일이란 말이야 지금 알겠죠? 이게 6평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올해 이 스타일이 진짜 중요해 포인트는 다 됐지? 놓고 왜 쉬웠냐면 이 다 지문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쉬운 게 뭐냐면 요거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야 수필은 요 수필은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쉬웠을 것 같아 됐죠? 그러면 핵심은 자연물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인간과의 유사성을 통해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다 됐지? 자 그러면 항상 보고 조건부 보라고 알겠지? 조건부만 봐 시험 볼 때 딴 거 하지 말고 6평에 나왔으니까 조건부만 봐 그럼 해볼게 배곡 같은 마음을 지켰지만 끌어봐 한 번 더 자 조건부 무서리가 석거치고 억만길 못에 빠졌다는 것을 통해까지가 조건부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봐봐 이제 배곡 같은 마음을 지켰어 화자가 지킨 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됐지? 좋은 거야 그런데 무서리가 석거치고 자 서리 동그라미 치면 실현이겠지 그럼 봐봐 서리가 석거치고 무슨 무슨 길에 뭐했대? 빠져들었대 됐지? 그럼 얘 보기 어떻게 유배 간 거야? 억울하게 유배 갔습니다 끝났잖아 이해 됐지? 오케이 뒤에 보면 억울하게 유배된 경험 맞아 지우면 돼 됐어? 자 그다음 항상 고전 시간은 모르는 단어면 무조건 어디 가라고 했지? 어 무조건 주석 가세요 됐지? 그럼 환해라는 단어는 무슨 사회야? 관리의 사회지 끝났어 끝났어 자 다시 내가 어디 갔어? 유배 갔어 그러면 자 관리 사회에 내린 뜻밖에 무슨 바람? 회오리 바람을 통해 끊으시고 관리 사회에 회오리 바람 붙었지 됐죠? 그럼 나 억울하게 또 어디 간 얘기인 거야? 유배 그래 그렇게 끝이야 그냥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부정적 현실 유배 갔지? 무슨 물과 연관 지었어? 자연물과 연관 지었어 그래서 그거를 무슨 바람이랑 연관시키고 있지? 자연 회오리 바람 됐지? 그냥 지우면 돼 다 됐어? 어 됐죠? 자 그다음 3번을 별표 치고 이거 우리 맨날 했던 거 자 봐봐 이것까지 생각해보자 억울하게 어디 갔으니까 유배 갔지? 그럼 고전시가에서 유배 가면 누구랑 이별한 걸 했지? 임금과 이별이 기준이지 됐어? 그럼 봐봐 두 가지를 봐야 돼 자 어디를 봤어? 달 봤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 달, 별은 누구를 의미하지? 임금을 의미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단어가 별표라고 예전이 예 예전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예전은 현재야 과거야 과거야 그렇지 그럼 나는 지금은 어디와 있어? 유배 그럼 예전엔 누구랑 함께 있었어? 임금 그렇지 그렇게 풀라고 알겠죠? 이별하면 과거의 상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예전에 보던 낯빛을 뭐한데? 떠올려 그럼 누굴 떠올리는 거야? 임금 그렇지 됐어? 그런데 뒤로 돌리면 시비가 분별되지 않는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해 또 있다지 자 앞뒤 문장이 무슨어 관계가 안 맞으니까 동의어가 안 맞으니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무지 쉬워요 됐지? 오케이 다 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자 그 다음 4번 파악 작은 샘을 더럽게 여긴 것을 사람이 버림을 당한 일과 연관지인 것을 통해 끊으시고 됐지? 그러면 작은 샘 자연물을 더럽게 여겼던 경험과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 인간사의 무슨성? 유사성 윗사람의 마음에는 잘 봐 곡직이 올라와도 윗줄 뭐 하지 않는다야? 근본 이 단어가 별표야 이 단어가 그럼 근본이라는 단어는 무슨 통찰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근원 그렇지 이거냐니까 근본 하면 무조건 근원이 떠올리면 돼 그러면 안는다니까 뭐 하지 못한다야? 통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됐어? 오케이 해서 정답은 3번 가는 겁니다 됐지? 연습해 알겠지? 다시 무조건 문학은 보기 정확하게 잡으시고 이 정확하게 잡은 데서의 조건부 보는 연습해라 알겠죠? 수능은 이 조건부가 포인트인 거다 다 됐죠? 됐지? 자 그럼 이제 19번 봐봐 자 기준 잡을 건데 자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서로 다른 두 지문 자체가 엮이면 무슨 범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공통 범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 자 공통 범주 생각하면서 가야 돼 자 1번 봐봐 자 만턴 솔 솔 동그라미 치고 잘 봐 쌤이 이거 볼 때 나는 지금 이게 가 지문이잖아 그러면 항상 연습할 때 나 지문하고 다 지문을 토대로 볼 때 무슨 범주 생각하라고? 공통 범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쌤은 이렇게 해본다고 만턴 솔을 뭐하게 했대 사라지다지 자 그러면 메란, 국죽, 송은 무슨 신이야? 충신 그렇지 그걸 잡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봐봐 이 솔이 일단 기본적으로 고전시가에서는 무슨 신이 돼야 되니까 충신이 잡힐 수 있는 이유는 이유는 나 지문이 나는 배국 같은 마음을 지켰지 근데 억울하게 어디 갔으니까 유배 갔으니까 억울하게 유배 간 상황이지 그럼 나는 화자 자신이 무슨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억울하니까 충신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 됐어? 그래서 공통 범주를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에서 생각하라는 얘기야? 유배야 그렇지 이 생각 안에서 움직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유배면 인근과 뭐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별 그렇지 이렇게 잡으라고 됐지? 자 그럼 봐라 많던 소를 사라지게 한 부근을 통해서 됐죠? 그럼 잡자 우로에 대한 무슨 감이래? 자 얘를 확인하면 되겠다 실망감 됐지? 자 그러면 가보면 짐은 두어라 우로가 깊으면 뭐 할까 하노라? 다시 볼까 하노라 화자가 다시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무슨 감은 아닌 거지? 실망감이 아니지 그렇지 버리시고 됐어? 자 간다 그럼 뜰가에 제비가 비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뭘 들었는데? 한탄 동그라미 치고 자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범주를 무슨 배로 생각하고 있었지? 유배 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무슨 신들이 사라졌으니까 숭신이 사라졌으니까 됐지? 그러면 정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야 자 갖게 2번 보면 비 창밖에 뜰가에 제비가 날지? 자 적게 동그라미 치고 주석 보세요 확 무슨 살이 하는 사람이야? 귀양이 별표야 그렇지 이 단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문제 풀 때 B에서는 무슨 살이 하는 사람인 거야? 귀양이야 그럼 이것도 뭐가 한 모습인 거야? 유배 그렇지 이렇게 가라고 그러면 19번 문제 풀 때 우리한테 중요했던 거는 뭐가 중요한 거야? 무슨 범주 찾는 문제인 거야? 공통을 찾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 지문과 무슨 지문? 나 지문의 공통점은 뭐가 모습인 거지? 유배 이게 계속 떠올랐어요 대시험 보트 알겠죠? 공통범주 찾아가는 포인트 자체가 기준이니까 이게 잡혀야 돼 아니 이게 나랑 다라는 지문을 토대로 생각하라고 나랑 다라는 지문을 토대로 가 지문을 보라고 공통범주가 잡혀야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패턴에서 가나 지문 자체가 뭐하는 상황인 거야? 유배인 거야 알겠지? 됐지? 다는 근본을 모르다니까 이건 빼면 돼 이때부터 빼는 거야 다 됐어? 그러면 해보면 귀양 됐지? 그래서 자 B 보면 저 제비가 비비하는 모습을 보고 뭘 겨워? 한숨 겨워 됐지? 그럼 한탄을 들었다는 건 한숨이니까 해서 정답 몇 번? 2번 됐지 됐어? 오케이 자 그럼 해보자 이제 설월 에핀 뭐야? 매화 그렇지 다시 메란 국죽송 무슨 신? 중신 됐죠? 자 호접에 대한 뭘 드러냈대? 예찬 가서 C 보면 자 C만 보면 호접이 향기를 알면 L을 끊을까 하노다지 L가 끊긴다야 아프다야 마음이 아프다야 됐죠? 그러니까 무슨 차는 아니야? 예찬은 아니야 그렇지 됐어? 자 그 다음 얘 봐봐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A에 드러난 무슨 후야? 난 무슨 난이 이후의 상황이지 그러면 다시 많은 솔 충신이 뭐 된 상황? 사라진 상황 범주 됐지 됐어? 자 간다 다시 무슨 개개 회포? 적개개 회포 무슨 살이? 귀양 그렇지 B 연결 됐어? 그래 잘 봐 세상과의 무슨 의지네? 단절 의지면 애초에 한탄하지 않는 거야 이해 됐어? 귀양살이로서 한탄한다는 얘기는 단절 의지인 거야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야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야 이미 여기서 틀린 거고 한 번 더 여기 우로가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니까 다시 보고 싶다가 기준이었지 그러니까 또 무슨 의지가 아니야 반절 의지가 아니지 그렇지 됐죠? 오케이 그다음 5번 다시 창밖에 새우를 보는 상황은 창을 열어서 향기를 맡는 상황으로 연결되어 현실을 뭐하는 모습이래? 회피도 아니지 한탄하는 게 포인트였으니까 한탄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게 기준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아 됐어? 그럼 자 이제 해봐 20번 봐봐 그대로 샘 푸는 거 자 오케이 화자가 뭐하는 삶이야? 추구 밑줄 19만원에서 생각해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뭐해? 충신이지 솔도 무슨 신이고 충신이고 매화도 무슨 신이야 충신 그렇지 이미 알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시 지문 가보면 그러니까 무슨 충신밖에 없어? 효재 충 충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푸는 거야 시험 볼 때 지문에 충에 동그라미 쳐야 돼 됐죠? 자 그다음 본다 누굴 향한 그리움? 임을 향한 그리움 자 보세요 나 지문의 기준은 님과 뭐했어? 이별했어 왜? 어디 갔으니까? 유배 갔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됐지? 그래서 확인만 하면 돼 그러면 보면 무슨 얼굴이야? 좋지 않은 얼굴이 누굴 그리워해? 임을 그리워해 확인만 하면 돼 됐지? 그다음 한 번 더 님과 뭐하지 못했어? 제하지 못했어 왜? 뭐가 있으니까 유배 갔으니까 됐죠? 그러면 눈물 흘리니까 나의 긴 소매를 누굴 위하여 적시는 거 울고 있다는 얘기지 됐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이제 리을 절망에서 벗어나겠다는 화자의 뭐를 강조한대? 결심이면 의지지 됐죠? 그래서 자 리을 가볼게 잘봐 처음부터 애초에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놓고 가시면 되고 포인트는 포인트는 요거야 잘 봐 이것도 배웠다 봐 하늘 동그라미 치고 계속 자 유배 간 상황에서의 하늘은 누가 사는 곳이야? 임금님 그렇지 왜냐하면 유배는 천상계에서 살던 사람을 죄를 지어서 어디로 내보냈으니까 그렇지 이 생각이 들어가야지 시험 볼 때 기본기야 기본기 시험 볼 때 됐지? 그럼 봐봐 이제 이 단어가 보여야지 하늘 위 누각에서 피리를 울리시면 울리시다지 시에 동그라미 치고 시는 무슨 어미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지 됐죠? 그러면 하늘 위에서 피리를 울리시는 건 누구지? 임금 그렇지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이제 시하면 어디야? 하늘은 지상 천상계 대체 그럼 이건 어디야? 지상계 그렇지 지하의 윗줄 죽을 운명을 뭐해 주실까? 벗기실까 그렇지 그러면 내가 유배 있는 상황을 벗겨주실 건 누구란 얘기야? 임금이란 얘기지 대체 나의 의지가 아니지 됐죠? 해서 점검 몇 번? 4번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란다 쉽잖아 됐죠? 그래 놓고 봐봐 그럼 정답이 4번이 나온 상황에서 5번을 보면 사람들의 무슨적 시각이야? 단편 별표 이거 왜 나와? 다짐은 뭐를 통찰하지 못하니까? 그 넌 통찰을 못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알겠어? 다 됐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21번 봐봐 쌤이 원하는 건 이게 포인트야 이거 정답 몇 번이지? 1번이지 이 문제 풀 때 단순 팩트로 2, 3, 4, 5번을 지우는 게 맞거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번을 볼 때 너희의 모습이야 잘 봐 강회 하한의 밑줄 뭐에 대해서? 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밑줄 치고 그럼 다시 근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은 무슨 통찰을 하지 못해? 근원 통찰을 못하지? 19번에 20번에 5번에서 무슨적 시각이 기준이야? 단편적 시각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돼 이제 뭐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한다야? 주목한다야 무슨 원을 볼 수 없어? 근원을 볼 수 없어 뭐에 보이는 것만 보여? 근원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 됐지? 그래서 이건 정답 몇 번 가야 돼?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시험 볼 때 됐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시험 볼 때 요것도 지문 가서 확인하면서 풀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1번으로 정답을 들어갈 때 결국에는 22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를 보지 못하고 근원을 보지 못하고 20번에 5번 선택지에서 사람들이 무슨적 시각을 지닌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야 이게 잡혀 있어야 돼 그래서 시험 볼 때 그러면 단순 팩트가 아닌 거야 이 문제가 알겠죠? 오케이 해서 21번은 정답 1번인 거야 자 21번 지문이 쉬웠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너희가 21번 지문을 읽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얘를 해설해주는 이유는 지문을 다 읽지는 않아줄 건데 포인트는 요 느낌이 들어가야 돼 아 근원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 그래서 단편적인 시선을 본다고 하는 게 20번까지 가는 거야 22번과 20번의 5번을 봤었으면 요게 보이면서 이 선택지를 보면 인식에 대한 어 근원에 대한 인식인데 보이는 것만 주목하면 근원을 보지 못하고 단편적이야 빵!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요 상황 자체가 샘이 봤을 때는 제일 필요한 태도 다 됐지? 오케이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들어가야 된다 다 됐죠? 자 그러면 19번, 18번 봐봐야지 자 평가원에서 원했던 거는 이야기했지만 주제를 제시할 때 핵심은 주제를 제시할 때 표현 방식을 낸다 그랬지 그럼 봐봐야지 계절감은 확인해야 돼 근데 밑줄 삶에 뭐 없음? 덧없음? 무상감이라고 쓰시고 인생 무상이 기준인데 다시 주제는 인생 무상이었어 다시 보고 싶었어 다시 보고 싶었어 버리면 돼 그냥 알겠지 계절 찾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럼 2번은 맞을 가능성이 높아 화자의 무슨 적정서야 후정적 정서는 맞지? 왜? 나 어디가 있으니까 유배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유사한 식구를 자 유사한 식구를 무슨 쪽으로 섬충적 점점 확대시키는지는 봐야 돼 됐지? 얘를 봐야 되는 문제 확인해야 돼 그 다음 보자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다시 무슨 상황? 유태로운 상황 얘 억울하게 어디 갔지? 유배같지 자 그 다음 샘은 요게 재밌는 거야 봐봐 무슨 표현이야 과장이지 보기 가봐 보기 22번 1번에 배곡같은 마음이 지쳤지만 무서리가 무서리가 석거치고 억만길에 빠졌지 억만의 밑줄 치면 돼 정답이네 여기 있잖아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표현 방식을 구현하는 것도 결국은 보기에서 제시할 것인지 진짜 높다 왜냐면 보기 자체가 뭘 주는 게 포인트니까 주제니까 그렇지 이 객심이라니까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은 무슨 길인 거야? 억만 그렇지 이거야 이렇게 풀어라 알겠지? 됐죠? 그 다음 다시 미래에 대한 화제를 뭘 제시한대? 확신 아니야 유배가서 슬프다가 기준이니까 미래에 나는 풀려날 거야 이거 없었어? 됐죠? 오케이 5번 5번 할 거 없고 됐어 해서 정답은 몇 번 들어가셔라 몇 번 들어가셔라 알겠죠? 다 됐지? 고전 시간은 이 정도 알겠지? 고전 시간은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정도만 마무리하면 될 시험이다 됐지? 그 다음에 자 원래 수필은 선생님이 무슨 달랑 먼저 읽어야 했지? 마지막 달랑 무조건 읽어야 돼 수필은 근데 이거는 보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문제 알겠죠? 그러나 평가원은 보기가 명확하지 보기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작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기 선택지 범죄 좁아놓고 뽑아놓고 무조건 마지막 달랑 먼저 읽어라 알겠지? 이 질문이 쉬웠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야 다 됐지? 이제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겨보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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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